승희입니다 전 이렇게 무대에 잠깐만 올라오는 게 되게 떨리는데 우리 이렇게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시는 가수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은 나라 다양한 영양치계 분들이 우리가 만든 음악을 좋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음받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국내으로써 너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음 세대에는 다음 세대에도 우리의 음악은 세계에도 많이 흔들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할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더욱 깨끗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0년이 기대되는 음악은 다음 세대를 빛낸 아티스트에게 주는지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제 34회의 길든 디스커버즈 넥스트 제네레이션 수상자는 세팅입니다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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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